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철 꿈은 일반적으로 인생에서의 진행 방향, 속도, 목표와 관련된 의미를 내포합니다. 전철은 정해진 노선을 따라 움직이는 특징을 지니므로 이런 꿈은 현재 상황에서의 안정감 혹은 정해진 방향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전철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당신이 현재의 여정을 반추하며 변화나 선택의 순간을 준비하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전철이 멈추거나 길을 잃는 꿈은 현재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원 전철에 갇히거나 역을 놓치는 꿈은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거나 외부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철이 문제없이 달리는 꿈은 인생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급행 전철처럼 빠르게 달리는 모습은 목표 달성에 있어 빠르고 긍정적인 결과를 예고하는 길몽입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일이나 관계가 중단되거나 큰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특히 탈선하는 꿈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실수로 인해 방향성을 잃을 위험성을 나타냅니다. 역에서 전철을 놓치거나 전철을 타지 못하는 꿈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준비 부족이나 기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전철이 오지 않아 기다리는 꿈은 현재 자신이 느끼는 고독감이나 소외감을 반영합니다. 이는 삶에서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 혹은 목표 달성에 대한 불안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전철에서 갈아타는 꿈은 삶의 큰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이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환경을 바꿔야 할 시점임을 암시합니다. 종점에서 전철을 타는 꿈은 현재 자신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압박감을 나타냅니다. 쫓기는 심리 상태를 반영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원 전철 속에서 답답함을 느낀다면 이는 대인관계의 소통 문제나 바쁜 일상 속에서의 스트레스를 나타냅니다. 반면 불편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철이 출발하는 장면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면 이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에 관한 꿈 강력한 남성적 욕망을 나타내는 꿈이다 기차가 떠나보려 타지 못하는 꿈 정탁, 현상 모집 응모, 취직, 입학, 단체 가입 등에서 탈락한다 기차가 레일을 탈선하여 벗어나는 꿈 실제로 목적, 사상, 이념, 종교 직업, 실천의식 등에 관한 것이 긍정과 부정 속에 변화가 온다. 기차나 전철에서 내리는 꿈 꿈에서 기차나 전철을 타고 가다 내릴 때 내린 곳이 마음에 들고 원래의 행선지였다면 성공이 확실시되는 길몽이다. 그러나 기차에서 내린 곳이 원래의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이라면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다. 기차나 전철을 타는 꿈 꿈 속에서 기차나 전철을 타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인생의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타고 가는 열차의 행선지에서 뭔가 사고를 당한 꿈이었다면 계획은 좌절된다. 기차를 놓치는 꿈 정탁, 현상 모집 응모, 취직, 입학, 단체 가입 등에서 탈락한다. 버스나 전철을 놓쳐서 타지 못한 꿈 차를 놓쳐서 타지 못하는 꿈은 죽음을 모면한다는 암시로서 중환자가 꾸는 경우엔 병세가 차도를 보여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심리적인 꿈이라면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초조함이나 불안, 병이나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달아나고 싶다는 소망을 암시한다. 마지막으로는 행운이나 좋은 기회를 목전에서 놓치는 것을 상징한다. 열차나 전철을 타는 꿈 열차를 타는 그 자체는 신체 및 감정이 순조로운 컨디션 상태라는 증거이다. 열차나 전철을 타고 가면서 창밖 풍경을 구경하는 꿈 일반적으로 주거나 직장, 사업 등의 이동 내지 움직임이 발생되며 변화가 있게 된다. 차창으로 바다가 보이는 꿈은 곧 이사하든지 직장을 옮길 일이 생긴다. 차창으로 산 들, 논밭을 내다보면 즐거운 일이 심심치 않게 계속 생긴다. 전철 안에 불이 꺼지고 치료같이 어두운 꿈 모든 일이 중도에 좌절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고, 질병, 실패 등의 불운이 닥친다. 전철 패시나 승차권을 잃어버리는 꿈 어떤 일과 사고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고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불길하다 전철 안에서 남녀가 합석하는 꿈 출장이나 여행길에 우연히 사람을 만나 아름다운 인야를 맺는다. 전철역에서 다른 전철로 갈아타는 꿈 실제로 사업과 직업 변동으로 새로운 활로가 트이게 된다. 이사, 이전을 한다. 전철을 타고 목적지에 갈 수 없는 꿈 곤란을 당할 징조이다.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 꿈 하루 온종일 미로 속에 좌충우돌하며 도시생활에 찌들게 된다. 전철이나 기차를 타는 꿈 일이 지연됨을 의미하고 있다. 만성병이나 있다고 하는 의미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있는 꿈 인생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최적 목적지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암시하는 꿈 전철이나 자동차 안에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 꿈 실제로 교통수단을 통한 선전광고로 자사의 상업성과 개인의 인기를 대중 속에 침투시켜 분중심리를 움직인다. 출퇴근 시간에 전철 안이 사람들로 붕비는 꿈 모진 세파와 일의 틈박이에 기어 숨이 막힐 정도로 시달림을 당한다. 출근 전철 속에서 금시계나 금목걸이를 줍는 꿈 직장에서 성진될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혹은 사업상의 이득이나 경제적인 윤택함, 행운이 찾아올 징조이다. 출근 전철 속에서 금시계나 금목걸이를 줍는 꿈 출근 전철 속에서 금시계나 금목걸이를 줍는 꿈은 직장에서 성진될 것을 예시하는 꿈이다. 혹은 사업상의 이득이나 경제적인 윤택함, 행운이 찾아올 징조이다. 탈 수 있는 전철이 없는 꿈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 혼자 전철을 타고 한없이 떠나가는 꿈 병마가 들어와 시름시름 앓게 되고 어두운 그림자가 앞을 가린다.